네 8월 셋째 주 인기가요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1위 후보 세 팀의 결과 보겠습니다. 화면 보여주세요. 네 사전 점수는요. 엑소가 살짝 앞서고 있는데요. 생방송 집계까지 앞서난 이번 주 1위는 엑소입니다. 축하합니다. 엑소 엑소 축하합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. 오늘 또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수환 선생님의 SM타운 축구 그리고 저희 사랑해주신 엑소 팬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을 부르겠습니다. 무엇보다 저희 정말 소중한 우리 멤버들과 저희 멤버들을 낳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수강 감사하고요. 8월 셋째 주 1위 엑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저희는 여기서 2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생방송 SBS 인기가요. 축하합니다. 엑소 사랑하자. 그리고 이 소중한 우리 멤버들의 멤버들의 멤버들이 축하합니다. 예수님의 합격을 가상황후라이 여기가 더 원해졌는데 널 시계 만드는 법이 좋아 널 못 보였는데 죽어 죽어 죽은 밤 시선 끝에 하늘에 일어나 천천히 그리잖아 내 암을 일어나 너의 몸이 죽는 게 나의 몸이 신감한 몸이 영뚝해서는 모든 것들이나 마음이 죽은 사람에 anak au comprس 55 41 44 43 43 43 44 44 46 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